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 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증원 규모 2천 명은 불변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0분 넘게 이어진 넉 달 만에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발언한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 2천 명 조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별 배정까지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천 명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정 간 대화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만큼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결단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류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에다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 조속한 해결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를 줄이려면 근거와 통일된 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테이블에 앉아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조한대입니다 의료계획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주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고 맞받았는데요 2천 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유연해졌다면 비대위 차원의 긴급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며 담화 이후 별다른 회의는 없었다고 의협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협 결의에 따라 일부 개원의들은 주 40시간 진료 축소에 돌입했는데요 의협은 아직 총파업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신임 회장 당선인은 이미 한 명이라도 다친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논의 Carter 선거철만 되면 선거 유세차에서 나는 반복되는 선거 로고송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집니다.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소음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유세 차량이 서 있습니다. 차량에선 연일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발생하는 유세차 소음이 공해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옆에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나오고 이래서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콘서트장이 생각나게 할 정도로... 원래는 지금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창문 열고 있는 편인데 좀 시끄럽다 보니까 그냥 다 문 닫아놓고... 지나친 소음은 유권자의 반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감을 산다고 보는 게 너무 소음에 대한 피해가 크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별로 듣기가 안 좋을 수 있고... 온라인에도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창문을 잠가도 다 들린다. 애가 낮잠 잘 때 깰까봐 조마조마하다며 불편을 토로합니다. 지난달 28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서울에서만 선거 소음 관련 신고는 239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48건이나 들어온 겁니다. 현행법상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는... 도지사 후보의 경우 150dB, 다른 후보들은 127dB까지만 허용됩니다.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dB,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120dB 정도인데, 이보다 더 큰 소리로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운동 기간 소음 발생이 불가피해도 시민들을 배려한 지지 호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자막제공 배달의민족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하철 승객들은 큰 진동에 손잡이를 꼭 붙잡습니다 대만동부 화랜연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던 앵커는 힘겹게 중심을 잡고 말을 이어갑니다 진동은 2분여간 계속됐는데 대만 전역은 물론 160km 떨어진 중국 본토 푸젠성과 광저우에서도 진동이 느껴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1999년 2천여 명이 숨진 9.21 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화랜에서는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들을 덮쳤는데 사망자와 부상자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력 공급이 끊기고 통신도 마비됐는데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생산라인 직원들도 한때 대피했다가 복귀했습니다 대만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강진 후 13분 만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반나절 동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20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은 해일 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진 당국은 3일에서 5일 이내 6.5에서 7.0 규모의 여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대만 내에서 지진에 대한 공포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티비 배삼진입니다 지진 당국은 3.0 espa Waldo5 지진 당국은 1912, 시장에서 20akah 100분 지민으로 지진 당국은 3.6호 재нов 제한abi 신중 당국은 3.0에게 이 surgeons 5년 전을 Car Waldo5 지진 당국의 중인 당국은 3.0 그리고 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측이 직접 마주한 건 사퇴 후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14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의사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장은 옷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40여일 만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전공의 측 대표를 맡고 있는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비공개로 이어진 면담에서 양측은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개화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박 의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장은 면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짤막한 입장으로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진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실핵심 관계자는 첫 만남에서 단판을 짓긴 어렵다며 당장 입장이 다르다 해도 윤 대통령이 전공의 측과 장시간 독대로 상황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사 증원 백지화 등 강경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윤 대통령 역시 의료개혁 완수 의지와 함께 2천 명 증원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소임을 거듭 표명해 왔습니다. 대통령 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별 학사 일정이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논의의 한계가 분명해진다면서 그 전까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 실은 의대 정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지숙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대통령과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동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전공의들은 밀실 결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뉴욕하다 사직 전공의는 비대위를 제외한 누구도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며 밀실 만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줄곧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의 백지화를 주장해 왔고 해당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박 의원장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9%였고 이후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투표 동료에 나섰는데요. 지지층을 끌어모아 일찍이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여야는 지지층을 향해 한 목소리로 사전투표를 동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조 심판론과 수계표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고, 남은 기간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을 설득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포기는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해치는 것입니다. 투표율 높은 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판단. 국민의힘은 범야권과 지지율이 같고, 정부지원론과 정부견재론이 팽팽하니 결국 많이 찍는 쪽이 이길 거라 했고, 민주당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참여하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경제실정 등을 비판해온 야당이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전투표 장소를 둘러싼 기싸움도 예고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신촌대학가에서 투표하는데,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투표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혁신당과 녹색 정의랑,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도 대안 세력을 자임하며 사전투표를 통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현정입니다. 경상 수출은 3월에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깔끔한 정리와 함께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